2차 세계대전의 가장 심각한 전범국인 일본이 보통 국가로 가겠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논평하겠습니다. 첫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본질은 미국과 남의 북침전쟁 시 일본도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집단적 자위권이라는 교묘한 표현의 이면에는 미국 남과 한 집단을 이뤄 자위라는 미명화에 벌이는 전쟁에 함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주장하는 보통 국가나 미국이 주장하는 유엔 국가의 권리가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시 가장 악질적인 군국주의 국가이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죄 배상을 하지 않은 가장 위험한 전범국가인 일본이 본격적으로 군국주의를 부활시키겠다는 전쟁 선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의 니미츠 핵항모 타격단 하반기에는 미국의 조지 워싱턴호 핵항모 타격단 그리고 남코리아 군대와 함께 코리아 반도 수역에서 위험천만한 북침 합동 군사 연습을 벌였습니다. 둘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미국의 동북아 패권 전략의 일환입니다. 동북아에서 북중 러의 힘이 강대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은 2008 미국발 금융위기와 심각한 재정난으로 예전과 같은 군사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미국은 동북아에서의 재균형 정책과 아시아 중심축이라는 미명하에 새로운 군사 전략을 세우고 동북아에서의 그 군사 역량을 재편성하게 되었는데 그 북중 러와의 힘이 대비해서의 공백을 일본의 재무장으로 메꾸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적 자위권 추진이 미국의 이익이라며 미국 정부나 군사 전문가들이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주일 미국 대사 캐롤라인 케네디는 24일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에 대해 일본이 미국 둔과 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공통의 과제, 위협에 대처하는 것을 환영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 평화와 안정이 미일동맹의 근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셋째, 집단적 자위권 추진은 일본이 코리아 반도를 재침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가장 위험한 시도입니다. 백여 년 전 코리아를 식민지로 만들고 20만의 성노예, 850만의 징병, 징용을 비롯 형언할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일본이 진정한 사죄 배상은 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일본 공국주의를 부활시키며 코리아를 침략하고 대동화 공영권을 형성하겠다는 망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칼자루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근간 일본은 자위대라는 이름의 일본군을 사실상 부활시켜 왔으며 강력한 재래전력만이 아니라 언제든 핵무장을 할 수 있는 첨단 무력까지 갇혀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집단적 자위권 추진이란 2차 세계대전 이후 헌법에 금지되어 온 침략적 군사활동을 정당화하고 개헌을 통해 궁극주의 부활을 가로막는 마지막 장애물을 걷어내겠다는 선언입니다. 현 상황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공공연하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을 인정하고 일본의 호전적인 아베 극우 정권의 부활에 날개를 달아줄 때 박근혜 정권이 이에 사실상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 정권이 친미사대주의 정권이자 친일파 정권이라는 본질을 드러낸 것이어서 앞으로 미일남의 삼각군사동맹의 완성과 제2차 코리아전 기도의 가장 뚜렷한 징후의 하나로 읽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미일남의 정권이 겪고 있는 정치경제적 위기가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는 조건에서 일본의 궁극주의 부활 기도와 미일남의 삼각군사동맹의 완성 움직임은 제국주의 파쇼 정권이 전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전형적인 모습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코리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의 평화를 바라는 모든 세력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강력히 반대해야 합니다. 특히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에 미중의 고통을 겪었던 코리아인들이 그 앞장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이 미일과 함께 위험천만한 삼각군사동맹을 형성하며 미국의 북침전쟁 계획을 추종하는 데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한 사람처럼 떨쳐나서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코리아전,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전쟁은 코리아인에게 치명적인 핵전이 될 것이며 이 땅의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을 파괴하며 지난세기 코리아인들이 겪었던 고통을 능가하는 치명적인 재앙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코리아포커스 3분 논평이었습니다. 코리아즈 4분 논평에서의 매력 Donald Trump 코리아즈 4분 논평이었습니다. 코리아즈 5isión